오늘 제2회를 맞이했죠 그리고 전국가요 페스티벌 그리고 인기가요 스타쇼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울산에서 바로 녹화로 이렇게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막바지를 달리고 있죠 이번에 이제 초내된 가수는 바로 우리 김호씨가 준비를 하고 있군요 정말 멋쟁이 가수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김호씨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립니다 무정 열차 타고 갑니다 잘 뵙겠습니다 아 예 오래 기다리게 됩니다 가위무대에서 나오는 노래 고맙습니다 박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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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 아 아 으 아 으 보석거리는 목목이 멀치는구나 정두국 너희리 가리 애타로운 이별길 낙동강 구기구기 무설만 눈물은 고기구기 무섭니 정두국 너희리 가리 애타로운 이별길 변한 가슴에 눈물 눈물 서있는 눈물 고기 설탕이 슬그룹 불빛 배처럼 우리 한밤아 마실만 인사 맞춰 오기내여 못할 때 쌍가철길리도 방귀먼지 울모가 울모 웃어 고기구기 무섭니 앗. 희미한 차차의 걸음을 떠오르네 미친데 기차라도 헤쳐높게 거듭지듯 달릴 때 새빨간 미는 숨겨 가슴의 길이 내리는 걸 부수해 이 차차의 걸음을 떠오르네 미친데 Faid어 감사합니다.